네,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최의배 의원입니다.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은 이 숙제를 충실히 한 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양형상의 선처를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범행 후에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었다고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인 양현인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에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현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상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조치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피고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회복이 필요한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 뇌물과 횡령 같은 기업 범죄에서 말입니다.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형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판 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다시 양형 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사법 정의만 신경 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추미애 장관 추임 이후 대대적인 인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 가지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삼성 봐주기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검찰 인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합니다. 재판이 연기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그렇게 번 시간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법원은 이 활동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삼성 총수 일과 관련 재판에서 늘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재벌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것은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